기왕 검찰 얘기를 했으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또 검찰 직제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을 앞서서 이제 검찰 직제개편을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얼핏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거의 형례화 시켜 가지고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뺏어버리겠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사실상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래서 검찰청을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고 우리는 중대범죄청을 새로 신설하자 이런 데 김남국이나 김용민 있잖아요. 이런 데 이탄이나 이런 데 중대범죄수사청 있잖아요. 이거 하고 저는 사실상 똑같다 봐요. 이번에 박범계가 만든 걸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검찰이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죠. 예를 들어 부패라든지 또는 공직자, 경제, 선거, 우리 삼풍 백화점처럼 대형 참사, 방해산업 비리 있잖아요. 이런 데 6가지 범죄 있죠. 이것도 일반 형사부는 하지 마라. 일반 형사부는 아예 이 수사도 6개 범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6개 범죄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아느냐. 결국은 중앙에 보면 반부패부를 거의 없애고 반부패부를 완전히 강력부하고 다 합치가 몇 개 안 남잖아요. 세 개를 그냥 두 개로 줄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반부패에서만 이 6대 범죄를 하고 일반 형사부는 이게 6대 범죄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그 반부패부가 아니면 6대 범죄도 아예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럼 지방에 가면 반부패부도 없잖아요. 지금 다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제일 말석 형사부. 그러니까 형사부가 1부, 2부, 3부 있잖아. 제일 꼴찌. 말석 형사부가 6대 범죄를 하는데 이것도 하려면 검찰총장이 성인을 받아라. 김호수의 성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방은 아예 반부패부가 없으니 제일 말석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그것도 검찰총장이 하지마. 함에게 못하는.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검찰의 수확권 박탈. 이게 박범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다음 주에 국무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이런 핵심 내용이죠. 아니 김호수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지금 수원지검 전주지검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상직 의원. 문재인 사유여고 관련된 그런 사안들. 또 대전지검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 지검장 오케이가 나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호수 오케이를 받으라고 한다면 권력 입장에서는 김호수만 잘 관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민명해서 그러면 지방에서 수사하려고 하면 안 돼. 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게요. 옛날에 윤석열 찍어내게 할 때 한 번 보십시오. 윤석열 찍어내게 할 때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박탈해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못하게 하는 권한 뺏으려는 이렇게 했잖아요. 윤석열이니까 총장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나가니까 이제 검찰총장한테 권한을 더 주가지고 총장이 성인 없으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석열 찍어낼 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수원지검의 형사 3부 이정석 검사가 김학위권 하죠. 그다음에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가 지금 탈원조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이상직 이거는 전주지검에서 형사 3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전주지검의 차장이 우리 대검 대변의 윤석열 오른팔이 가 있거든요. 전주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직 수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총장이 전부 이게 허가받아야 된다면 앞으로 이게 그 금액의 지방에서는 권력 비리는 하나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못하는 이게 수사권이 완전히 박살되는 금수완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설사 김오수 총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권력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들은 김오수가 지금 아무래도 뭐 26일 날 인사청문회 하면은 정문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문재인이가 임명할 것은 뻔한 거고 다음 달 중순경에는 인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대적인 인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 개편과 함께. 그러면 이 수사팀들도 싹 날려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게요. 국민의 인권 보호.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국민의 인권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 인권 이것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하는 거는 오로지 권력 수사 있잖아요. 이걸 못하게 막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개혁이 권력 수사를 못하게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에게 부패한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개혁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김호수도 그 지적을 했더만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항상 말하는 부패 대응 총량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패가 얼마나 판치입니까. 지금 사무펀드부터 정권 비리부터 온갖 비리가 판치잖아요. 이런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총수사 역량 있잖아요. 총수사힘. 이게 부패 대응 총량이라거든요. 이게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저하게. 따라서 요즘 권력 비리 수사가 시원하게 하나 발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경찰 보세요. 라임 옵티머스 검찰도 뭉개고 이성윤이가 다 뭉갰지만 그다음에 심재철 남부지검장 그런데 경찰이 하는 LH 수사 보세요. 지금 LH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도 3위도 아니고 태산명도기 서일필 지새끼 한 마리도 아니고 수사가 안 되잖아요. 안 오고 있죠 뭐. 그래서 저는 국가 부패 대응 총량 측면에서 심각한 수사력의 공백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 좀 하나 잘했다 그럴까 뭐 평가할 만한 것은 과거 침해가 없애버린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합수단 그걸 뭐 증권금융 범죄협력단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부활을 좀 시키는 거 그런 부분은 지금 여의도 증권가라든가 최근에 뭐 이렇게 가상화폐 문제 여러 비리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손 놓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금융범죄 옛날에 합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정권금융범죄합동사단 요게 원래는 이제 2013년에 5월달에 2013년 5월달에 중앙지검에 있던 조직입니다. 중앙지검 요게 이제 한 1년 뒤에 2014년 2월달에 남부지검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여의도가 남부지검이잖아. 그런데 중앙지검에 10개월 동안 중앙지검에 있을 때요. 그때 잡아 연 사람이 구속만 163명이에요. 10개월 동안에 163명을 합수단에서 잡아 이었다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을 옮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7년간 총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잡아 연 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저승사자다. 이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미애가 추미애가 완전히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권력비를 덮으려고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없애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정권 금융범죄가 고발된 게 58건이거든요. 그 없애고 나서 58건 중에 수사가 마무리된 게 8건. 이 말에 50건이 미제입니다. 미제. 8건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통계 다 적어왔지 않습니까. 8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박범계가 추미애의 눈치 보다가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냥 협력도 안 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검사는 그냥 협력하는데 진행하는 그래서 이게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조사를 못해요. 아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거나 수사는 못하고 그런데 협력을 여러 기관을 조율하는 그래서 이름을 금융정권범죄수사 협력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 꼼수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못하는데 불러면 누가 옵니까. 네. 조율만 한다고 됩니까. 제대로 부활을 시기해야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요. 박범계 개편안 있죠. 이걸 제가 방송에서 한 단어로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 말이 필요 없으니까 한 단어로 제가 박범계를 평가할 때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조국 추미애보다 더 나쁜 X다. 이게 가장 심한 욕입니다. 조국은 수사권을 이 정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범계 개편안은 조국 추미애보다 더 못한 더 나쁜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박범계는 참 나쁜 장관이다. 참 나쁜 장관. 이렇게 제가 한 단어로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조직 개편 문제는 장관 소관이지만 지금 대검을 통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수사를 하려고 검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고 이제 기소나 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개편안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하나는 또 이 박근혜와는 또 별개로 그동안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뭐 법사위 간사들인데 그 검찰개혁 특위에서 당 그동안 연구했던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 내용을 조만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해서 결론을 얻겠다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또 법무부는 법무대로 검찰 죽이기 완전 검수완박을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지금 이게 자파들 보면요 과거에 뭐 검찰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검찰에 흥력사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비판적인 판결도 있었죠 네 과거에 검찰이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과거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안 되는 아부하면서 눈치 보고 그리고 죽은 권력 안 되는 완전히 개가 돼가지고 물어뜯는 사냥개처럼 이게 검찰의 문제잖아요 그럼 검찰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하려면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지 공정하게 범죄가 있으면 수상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네 이게 똑같이 형평을 기해서 권력 눈치 안 보고 중립에 따라 하는 게 이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검찰 이용해서 완전히 자유파를 박살냈잖아요 전직 대통령 2명부터 대법원장부터 모든 사람을 검찰 이용해 다 구속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차례가 되니까 이제는 이게 수사권 없애가 검찰을 헛수합이 이 말에 검찰을 토사구평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개혁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사권 공소권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지금 구별돼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보통 기소하기 때문에 네 근데 권력비리 있죠 이런 권력비리는 워낙에 치밀하게 조직적이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같이 덮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은 자기들이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검찰을 죽이는 이런 거지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네 정말 옳은 지적이고요 법무부가 검사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답정너 답은 정해진 상황에서 모양상 형식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추억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손으로 먼저 스포츠 가 보충